아 또 오랜만이다. 여기는 일산 MBC야.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국이 왔는데 우리가 쇼챔임 MC를 받게 됐던가. 여기 보면 이렇게 쇼챔임 제작진분들께서 현수막도 준비해주시고 또 이렇게 케이크도 준비를 해주셨다. 엄청나지? 밤! 안녕하세요. MC 두 명입니다. 정규로 이렇게 맡게 된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어때요 소감이? 어 일단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거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이루게 돼서 정말 기쁘고 제가 사실 긴장을 하면 말을 더듬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번 MC를 통해서. 근데 그래도 조금 덜 긴장되지 않나요? 이제 연차도 좀 쌓였고 아무래도 같은 팀인 멤버가 있잖아요. 옛날 보다는 더 긴장도 되고 형도 있고 더 쇼에서도 봤어요. 카메라 왜 이렇게 못 들어요? 이렇게. 또. 또 저희 둘 말고 베리베리의 강민 씨가 또 함께 하는데 나이가 되게 어리더라고요. 사나보다 더 어리더라고요. 진짜 어리더라고요. 사나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와우. 또 이렇게. 제가 뭔가 형이 된 느낌이 뭔가 안 익숙해서 근데 이제 대본 리딩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빨리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 또. 아니야 이거 존댓말 쓰면 안 돼 우리 형. 할게. 하고 온다. 다녀온다. 바. 오늘. 파키죠? 네. 가을릭. 돼지고기. 포크. 뭐가 돼지. 아 이거. 스테이크. 음. 맛있어요? 음. 맛있는 것 같아. 음. 여기 아프. 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음. 와. 아팩. 형 많이 먹지 말자. 어떻게 해. 서로 매너를 위해서. 이빨 닦으면 되지. 이빨 닦으면 마늘은 난단 말이야. 콧마늘 이거 이거 근데 옆에 있지 마 네 잘하시네 만약에 응 너가 마늘을 너무 좋아하니까 응 맵게 마늘을 먹어 어 근데 이제 너 이날은 좀 쉬면서 말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말할 거야 아니면 나 안 할 거야 말해야지 말하면 그런 거야 이게 좀 애매할 거 같은데 나 할 거 같은데요? 너무 심하게 아 내 냄새가 좀 심하단 말이에요 밥을 먹고 말하단 말이야 밥을 먹고 네 오늘 선생님의 채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주네 불정기 튄 거만 밥 먹고 있겠네 밥 나도 먹고 있어 형도 안 줘야 돼 마늘이 많네 세트 가야 국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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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 내가 먹어볼까? 내가 먹어줘야 돼 마늘에 좋은 성분이 있어 그래 있잖아 곰이랑 마늘 먹고 곰이랑 누가 여우 여우 고양이 거야 고양이 거야 고양이 거야 호랑이 호랑이 그치 우리랑 여우는 데죠 훨씬 나은 데죠 당근 신화 근데 왜 왜 사람 별라면 마늘을 먹어야 되지? 성분이 있나? 뭐 그걸 그렇게 줬대 숙이랑 마늘 오 양파 매워 역시 고기가 짱이야 레전드 나왔네 뭐? 공이라고요 안 돼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아니 편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돼 안 돼 오그레같이 진짜야 동굴 누가 먼저 나왔어? 네? 그것까지 안 배웠는데 그것까지 안 배웠어? 아 알겠다 손에선이 나왔어 아니 누가 먼저 나왔냐고 곰이 먼저 나왔다고 곰이 먼저 나왔다고 곰이 먼저 나왔지 곰은 참외성이 뛰어나야죠 맞죠? 호랑이는 성격이 급해 마치 형같이 나갔다고? 곰은 진진영 나 호랑이 때문에 원하겠지 아 진짜? 응 난 용끼 구워 여기 제일 셈 왜? 무서워 아이고 부끄럽다 그럼 알겠지? 소시 켜야 돼 소시 나 소시 켜 없어 유리하 아 오늘 이렇게 먹어야겠다. 나도 배불러. 배 부르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다. 다 먹었다. 쌀국수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아니죠. 성숙한 거. 쌀국수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이제 되네. 딸길로 한 거야. 형길로 가봐 형길로. 눈에 눈에. 해봐 봐. 그러니까. 이제 주석으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럼. 이런 게 바빠지 말고. 다른 상태 도워봐요. 지금 상태로 이제 가는 거야. 아아. 어 쟤네 이제. 쟤네. 형은 들을게 선배님. 아아. 나는 이사제였다. 난 이게 쟤시고. 너 먹는 게 자기네. 왜 그래? 상태로판 아닌 상태로. 상태로. 고음을 들어야 돼. 먼저 나이가 있어. 상태로판 이상해. 오케이. 그럼 진짜 망대의 손 이런 거 없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이야. 가위바위보. 야 동생이랑 내가 치울 거야. 근데 나쁘지 않아. 잠시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찌내려고 했는데. 야 동생이랑 누가 치우는 엄마. 형이 솔솔스부면서 치우는 모습 보여줘야. 막내도 해? 막판 막판. 난 형이 모를 줄 알고 있어. 안 내면 진지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저는 그러면 진짜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거니까. 야 이게 먹은 거 아니야? 에이. 원래 원래 음식이 이게. 윤미네는 안 되고 정리할 때. 어디까지 다 먹었어? 꼭 제일 먹은 적 있어. 아 요즘. 가모니슘 부족해. 눈 밑에 떨려. 인형이 정리하는 모습. 야 주껍이 왜 이래? 그거 형이 한 건데. 그거 형 거임. 내 거 저기였어. 내 거 저기였어. 니께 내께 어딨어. 오 갑자기. 다 찍었다. 이거는 나중에 먹어야지. 오빠인 거 같은데. Ты 좀 desires. 바로 나와. 근데 밖에 Hate Hate Hate. 원두 벽도 오자. both of them's up and flat.